기후변화가 심해서 기후위기, 기후비상, 시급한 문제까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건강상태는 지금 말기암으로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이 암세포가 여러 형태로 전이되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구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지구가열화 이렇게 표현하는 지구평균온도의 상승 그게 다가 아니었고 바닷물의 수온도 올라가고 바닷물의 수온이 산성화되고 있고 또 용전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 형태의 빙하들이 사라지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 속도도 더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구의 물순환, 숨은 순환이 달라지면서 강수 패턴이 바뀌고 그러면서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잘 안 와서 극심한 가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고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자주 생기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구에 우리가 기후대라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원래 나타나고 있던 기후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위치가 자꾸 바뀌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는 그 기후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 기후가 나타나는 위치가 점점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북방구에서는 북쪽으로 남방구에서는 남쪽으로 기후대가 자꾸 이동을 하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적응할 수 있는 기후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예를 들면 나무, 식생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같이 사는 동물들까지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생물들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고 자꾸 멸종하는 동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생물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우리 인간에게 주던 혜택,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 나아가면 물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극심한 폭우, 반대로 극심한 가뭄 이런 것들이 물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난민이 됩니다 환경 난민 또는 기후 난민들이 자꾸 증가하는 것이죠 또 농업 생산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에 큰 차질을 가져오다 보면 여러 가지 식량 위기가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즉 우리나라만 이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나라 국토에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금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식량난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더 심해지면 우리나라 같이 식량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는 또 식량난도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후 난민이 늘어나면 또 그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난민 문제도 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야생동물과의 인간의 접촉이 과거보다 더 빈번해지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뀌다 보니까 더 빈번한 접촉이 생기면서 그들이 가진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들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 신종 바이러스 충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 기후비상이 계속 파급돼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고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부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와 사회의 대립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구 환경이 전반적으로 인류가 거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다 보면 그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개인의 건강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문제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들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냥 지구 환경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급되고 이 암세포가 전이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이미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화, 안보 이런 건강의 문제까지 다 이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의 이런 지구 환경에서 시작되는 기후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를 키워왔고 그것이 기후위기, 기후비상까지 불러왔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기후재앙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 기후붕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게 기후 파멸이라는 클라이밋 아포칼립스 또는 디스토피아 완전히 그런 인류가 거주할 수 없는 행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기후문제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폭우나 폭설이나 한파, 가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라고 불렀는데요 자연재해, 자연이 어떤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어서 천재지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이다 즉 정의를 하자면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재해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기후재앙, 기후재난이 정말 자연재해인가 사실 순수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인위적인 기후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우리 스스로 만든 재난이니까 인재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와 인재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뀔 정도로 자연재해가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전례 없는 형태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라는 말도 쓰고 재앙이라는 말도 쓰고 재난이라는 말도 쓰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 재해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자연현상 자체, 자연과정 자체를 말하지만 물론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인명피해든 재산피해든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재해라고 부르죠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재해가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면 그 영향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연적인 원인으로 벌어졌으니까 자연재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재앙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 문제는 기후재난을 넘어서 기후재앙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것인가 그런데 이 자연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서비스라고 부르죠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 강물이 범람에서 자연재방을 넘어서 그 바깥에 있는 범람원에 이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이 범람원을 사실 비옥하게 만들어주죠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홍수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면 그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돼서 작물 재배가 잘 되는 그런 좋은 일이죠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 홍수라는 것이 자연재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연서비스 기능이 있는 겁니다 또 하와이 같은 섬은 화산폭발이 아니었으면 아예 하와이가 생길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라는 것이 사실은 화산폭발로 만들어졌으니까 화산이라는 자연재해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 화산재가 또 토양에 비옥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혜택이 있는 것이죠 또 태풍, 태풍은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면서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강풍 피해, 호우 피해, 또 바다에서는 풍랑과 너울 이런 것들로 큰 피해를 보기 쉽상인데 그럼 우리에게 항상 해만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태풍도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바닷물을 뒤섞어주기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위에 있는 바닷물과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잘 섞입니다 바닷물이 잘 섞여주면 저 깊은 데 가라앉아 있던 영양분이 표층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표층 바다에는 빛은 들어오지만 영양분이 잘 없는 상태였다가 영양분이 공급되게 되면 빛도 있고 영양분도 있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 번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태풍에 의해서 대량 번성하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산화탄소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혜택을 줍니다 심지어 태풍마저도 우리에게 이런 자연 서비스 혜택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산사태, 지진, 해일, 폭우 여러 종류의 이런 자연현상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역설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나 자연 서비스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자연, 지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연 서비스 혜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모르고 피해를 입어서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재해가 될 것인가 자연 서비스 혜택이 될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자연, 지구를 잘 알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그 작동 원리도 알고 잘 대처해서 자연재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자연 서비스 혜택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지구와의 공존을 푸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점점 많이 알아가니까 자연과학을 통해서 특히 지구 환경과학을 통해서 지구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지구가 작동하는 과학적 원리들을 생각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도록 계속 대처를 잘 해왔는데 방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한데 사망자 수로 보게 되면 10년 정도 1998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 56%의 전체 자연재해 사망자의 56%를 설명하는 자연재해가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때문에 74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2017년까지 데이터니까 최근에 트리키의 지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전체 7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온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지진이고 지진 외에도 여러 가지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20만 명, 10만 명, 14만 명 이상의 이런 사망자를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매년 수만 명 이상이 홍수로 사망을 하고 태풍으로 사망하고 지진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자연재해로 사망합니다 또 사망자 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를 본 사람들로만 나눠봤을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보다도 이 경우에는 홍수와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 자연재해 피해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 되는데 20억 명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 사람들 전체 인구가 우리 지금 80억 정도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가뭄 피해도 15억 명 이상이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 경제적인 피해 손실액 이런 것들을 추상을 해보면 과거 120년 동안 자연재해 피해액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인간이 자연의 과학적인 원리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대처 노력도 더 많이 하고 끊임없이 방제 노력을 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재해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이 자연재해 피해 규모의 증가 배경에 또 이 기후 위기가 있는 것이죠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단순히 지구 온난화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강수 패턴도 바꾸고 자연재해 특성까지도 다 바꾸기 때문에 달라지는 자연재해 특성 변화를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그 대처 능력을 더 빠른 속도로 높여서 적응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속도보다 우리의 적응 속도가 더 느리면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인재하고도 구별이 어려운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은 기후변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늦추는 동시에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 즉 지구 평균 온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구 평균 온도니까 지구 평균 온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그것을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모델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가 될지 산업화 이전 대비 몇 도까지 올라갈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1도, 정확하게는 1.1도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이 앞으로 2100년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 이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가 그것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의 미래 변화를 다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색깔로 나타낸 그래프들이 하늘색,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X축이 연도이고요 Y축이 산업화 이전 대비 몇 도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 지금 1도 남짓 넘겨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로 했을 때는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1.5도를 살짝 넘긴 하지만 2도보다는 아래를 유지하면서 2100년까지 거의 1.5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나쁜 시나리오,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실선으로 표시한 2도를 넘어서 3도, 4도, 5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를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도 rise의 지구 평균 온도는 Ferm